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기가 통잠을 자는 것 때문에 유선염에 걸린 엄마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김수아님이시고요. 원장님, 전량이 많은 엄마예요. 모유 수유에 무지했던 저는 한쪽씩만 먹였고 아기가 통잠을 자니까 그만큼 젖이 고여있던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선염에 걸렸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하루 이틀 수유를 제대로 못했을 뿐인데 항생제를 먹어서 그런지 젖이 안 나와요. 유축한거나 분유는 아기가 거부하고 배는 고파서 울고 아침엔 280 정도, 평소엔 170 정도 유축하면 나왔었는데 지금은 70도 안 나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저의 만모의 꿈은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네요. 유선염에 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지금 127일 됐어요. 그래요. 유선염 걸리면 좀 모유가 양이 줄어요. 그런데 양이 줄었다고 영원히 그 양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 엄마가 좀 노력해주면 다시 전량이 늡니다. 젖이 고여있는 시간을 자꾸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출을 했을 때 외출해서 아기 먹일 시간에는 근처 화장실이든 차량 아니든 어디든 들어가서 모유를 좀 버리더라도 배출을 해주셔야 유선염에 쉽게 걸리지 않는데 아기가 통잠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잠 잘 때는 아기가 통잠 자는 시간 전에 양쪽 가슴을 싹 비워주고 내가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주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코칭했던 엄마들이 저에게 유선염에 걸렸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대부분 친구 결혼식 갔다가 친구들 만났는데 너무 즐거워서 제가 5시간 동안 수다를 떨다 집에 왔더니 지금 갑자기 열이 39도예요. 선생님 어떡할까요? 이것도 유선염 초기 증상이죠. 선생님 아기가 너무너무 오래 자길래 제가 깨면 먹어야지 깨면 먹여야지 계속 이러고 있다 기다리다가 9시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오한이 와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거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첫 오한이 왔을 때 유선염 초기 증상인 걸 알고 아기를 잘 먹여서 약간 붉게 약간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는 그 가슴의 모유를 싹 빼주셔야 돼요. 싹 빼주시고 나서 추가로 열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좀 잘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젖을 못 먹이고 끙끙 앓고 타이레놈을 먹고 이 찬 가슴을 빼지 않으면 그게 금세 유선염으로 번져버려요. 그리고 유선염까지 가지 않도록 엄마가 젖을 그냥 열심히 우선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라앉는데 젖 빼주는 것을 정기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고였다가 유선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쯤 되면 좀 모유가 좀 많이 없어지는 시간대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만져봐서 어디 굳이 이렇게 좀 뭉쳐있는 곳 뭉쳐있는 곳이 발견되면 그곳을 엄마가 유축으로 약간 빼주시던지 좀 제거를 해주시고 주무세요. 젖량이 과다 붐비인 엄마들 아기가 먹고서도 가슴이 계속 답답한 분들은 유축을 하시되 유축을 점차적으로 내가 줄여가겠다. 그래서 많은 모유 양을 아기가 먹는 양에 딱 맞추겠다. 하면서 이렇게 줄여가시는 천천히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아기가 통잠을 자서 어떤 시간대 모유가 안 빠진다. 그럼 유선염에 걸린 엄마들은 항생제를 먹으면 당연히 약간 모유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유선염에 걸리지 않더라도 모유가 줄어들어요. 어떤 시간에 안 빼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한 4시간 이상 잔다. 그럼 엄마가 중간에 일어나서 가슴에 모유를 싹 빼주셔도 되고 일정 부분은 빠져서 젖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유선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약도 먹었어요. 모유가 일부 줄었죠. 그러면 아이의 수유텀이 좀 짧더라도 엄마가 잘 먹여주시고 식사 잘하시면 다시 모유가 회복됩니다. 모유 양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줄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감정이 메어서 아 나 모유 수유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아기한테 분유 보충을 해주면서 가더라도 분유를 조금씩 줄이면서 모유를 늘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수한 양은 아기 입으로 얼마만큼 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어렵잖아요. 하루 소변이 8번에서 13번이면 되거든요. 그 안에 아기가 소변을 쌀 때 엄마가 예를 들어 좀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오늘 아기 소변량이 13번인데 내가 분유를 300ml를 먹였어요. 그럼 13번 생각보다 많네? 그럼 내일은 300ml 말고 250ml 먹이고 내가 수유 시간을 10분 정도 더 먹여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250ml만 먹였는데 분유를 다머지 나 모유 먹이고 분유를 250ml만 먹였는데 소변이 12번이에요. 어 좀 많네? 평균 이상이잖아요. 10번이면 10번이어도 되고 13번이어도 되고 8번이어도 되지만 그래도 평균 10번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내일은 200ml 분유를 먹여보고 수유 시간을 한 10분 매번 10분이 아니라 총 시간 중에 조금 더 아 저녁 시간 쯤에 한 10분만 더 먹여볼까? 이러면서 점차 분유를 줄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뭔가를 단박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셨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모유가 당연히 늘겠죠. 모유는 들쭉날쭉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의 수유텀은 어쩔 땐 2시간 반 어쩔 땐 3시간 반 왔다 갔다 어쩔 땐 3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좀 더 우리 자유로워지기로 해요. 아셨죠? 아기가 소변 잘 사면 잘 먹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아기의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좋다면 아기는 배부르고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힘내시고요. 네 엄마들 제가 응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